어! 홀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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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았어. 디트 주세요. 황금을 좋아하는 미다수왕. 소원은 황금, 황금. 무조건 황금, 황금. 갖고 싶은 건 오직 황금, 황금. 뿌이 뿌. 어때요? 맞죠, 맞죠? 딩동댕. 그래서요, 황금을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짠!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진짜요? 오, 진짜. 디오니소스는 뭐라고 했어요? 디오니소스가? 흠,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정말인가? 후회할지도 모를 텐데. 아, 후회라니요? 황금이 최곤데요. 황금보다 좋은 건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과연 소원을 들어줬을까? 다음날 아침? 아침? 네. 잘 잤다. 목말라. 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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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야. 컵이 황금으로 변했어. 어? 그렇다면? 어? 어? 디오니소스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손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법을 주셨다고. 만세! 만세! 모두 다 황금이로구나. 황금, 황금, 황금! 와, 좋겠다. 다 황금으로 변하다니. 그럴 것 같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이요? 아버지! 아버지, 아침 식사하셔요. 오, 사랑하는 내 딸. 고맙구나. 맛있는 포도와 빵 어디 먹어볼까? 이런, 음식이 황금이 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 배고파. 어질. 비춰. 절 붙으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안 돼. 내 딸은 안 돼. 소중한 내 딸이 황금으로 변하다니. 돌려줘. 황금보다 더 소중한 내 딸. 내 딸, 돌려줘. 미다스 왕은 황금으로 변해버린 딸을 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황금 욕심을 내다가 황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네요. 맞아. 진짜 다 가져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뭐야, 탱구. 그걸 왜 네가 다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게. 말도 봐, 마리. 자, 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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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마리가 가져온 꼬꼬리라고 할지. 탱구가 미리 해봤습니다. 어머. 자, 너희들 마음에 드는 것이면 얼른 골라봐. 아, 탱구. 그런 거였구나. 네, 그래. 욕심부린 게 아니고. 아, 그, 그, 그럼. 탱구는 미다스 왕이 아니야. 아,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고 있다고. 흠, 그게 뭔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들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아, 황금말고 지금. 자, 자, 자. 뭔들 하고 있어. 자, 내가 다 줄게. 자, 골라봐. 자, 자, 자. 오케이. 그래, 그래. 쭘오오오오오오 request. 마이 미티태 같이오어요. 황금보다 소중한 걸 우린 알지 바로 지금 지금 욕심은 조금 조금 모두 함께 나누면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도 함께해준 친구들 고마워요 우린 내일 또 봐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딸이 좋아 하늘 하리가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였어 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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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친구들 응원다 힘차게 신나게 언제나 어디서나 용기 주죠 수고했어 오늘 모두 할 수 있어 너와 내가 모여 딩동 응원단 힘을 내요 모두 용기내요 모두 우린 할 수 있다 힘을 내요 용기내 모두 할 수 있다 oh hey hey 모두 함께 신나게 yeah hey hey 우리는 빙동댁 응원단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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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요 용기는 오늘은 할 수 있다 hey hey 모두 함께 신나게 yeah hey hey 우리는 빙동댁 응원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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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